너무 행복해 행복 행복해 오늘은 즐길 거야 아 뭐야 캄짜님 오셨네? 제가 시체에 뒤지워드릴게요 그걸로 베르룬 노릴 수 있습니까? 아니야 저 이거 가지고 원래 먹고사는 바바이에요 아 진짜요? 어 뭐야 이거 어이구 빨리 빨리 오세요 어디? 오 온눈이다 아니네 이거 가지고 팔지 말고 콜트 만들실래요? 콜트 안 세? 여기서 장사한 콜트 함수란 가바리안 고유의 버프 스킬인 함성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보조용 무기 아이템으로 제작시 후 보소캠 무기와 엠발발리스트 오옴룬이 필요합니다 콜트 암구는 세 가지의 변동 옵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 중 눈여겨봐야 할 옵션은 저투지시로 체력을 뻥튀기 시켜줘 생존율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서리스 필수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트 암스는 저투지시 옵션이 6에 가까울수록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아 근데 하나 있긴 해야 되는데 아 이참에 한번 장만하실래요? 갈까? 순서 틀리면 큰일 나요? 알겠어요 엠 엠 랄 랄 랄 랄 박았어요 말 말 박았어요 아이스트 아이스트 박았어요 다음 5옵이에요 5옵 넣자마자 너 옵션 안 봤어? 아직? 두 번째 거는 무조건 6을 띄어야죠 5.. 5까지도 괜찮은? 솔직히 4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알았어 간다 하나 둘 셋 고 ㅅㅂ ㅅ 됐다 이게 몇 마리나 날린 거야 도대체 아 갑자기 현기증이 아 그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아 수바 피통이 200 늘어났는데요? 왜 그렇겠어요 이 오더에 찌르니까 그렇게 개똥만큼 늘어난 거잖아요 ㅅ 됐다 이거 진짜 ㅅ 됐어요 아 오늘 먹고 좋았었는데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방종이고요 쥬바 이거 다음에 미트 한번 해볼게요 빠위 환자님 이거 끝나고 퀄리트 막암만 하죠? 재료 좀 같이 구해주세요 CP 보내드려 네 갑시다 이때가 오늘 뜨겠지 한 개 한 개 정성스럽게 박을 드려요 알았어요 엠 랄 말 이스트 오케이 그 다음 옴 간다 눌려놓고 화장실 가 퀄리트 아 화장실 가지 마세요 빨리 오세요 돌아오세요 뭐하세요 지금 이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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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실 갈 시간 아이 이단이 젠장 보자 1호선 저도 안가져 아 아 아 아 무슨 전투 지시가 2리트냐 또 씨볼테 갖다 버리세요 그냥 나눔 해야겠다 하나만 더 해볼까? 나 이제 못 믿겠어요 이단님한테 뭘 맡길게 못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수많 진짜 어 아니 한번만 더 해볼까? 잠깐만 있어봐 아 이 X같아서 뛰어야겠어 진짜 이단님 예? 복류 콜트를 사는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? 아 이거 마지막 한번 해보고 지금 느낌이 준다 온단 말이야 저는 왜 안오죠? 또 1나올 같아 1 설마 1이 나오겠어 아 근데 1나오기도 X나 힘든건데 왜 힘든거 편해지네요 자 갑시다 X발 M 날 말 말 이슬 오 아 제발 X발 진짜 제발 하나 둘 셋 아 못보겠다 아이 X발 진짜 지금까지 조진거 생각하면 망쳤네요 밖에 써보자 원래 피통이 내가 1680인가 됐었는데 기존걸로는, 얘 6-6 콜트를 쓰긴 써야겠네 자 그럼 6-6 콜트 얼마냐 이 개짓을 하고 6-6 콜트 사면 걔가 호구 잡히는 거 아니야? 이거 그냥 뜰 때까지 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수바 이거 디알블로 파밍게임이 아니라 X나 개 도박게임이야 이거 수바 존맛게임이고 개 재밌긴함 역시 도박이 짱이긴 해 어우 수바 콜트함스 볼 때마다 우라톡이 터지네 여기까지 합시다 님들 그 방송 보시는 님들 다들 저녁에 뵙겠습니다 며칠 뒤 또 콜트함스 재료를 구하고 있던 중 시청자에게도 베리 제작 의뢰가 들어와 결국 콜트함스 두 자루를 연달아 만들게 되는데 콜트하고 있어요 아 내꺼 먼저 해라고? 투기 없지 아니 재물이 아니라 아니 난 선택권을 주는 거야 민꺼 먼저 한다고? 오케이 난 선택권을 줬어 간다 하나 둘 셋 야 간다 자 갑니다 내꺼 간다 하나 둘 셋 야 미안 제물 야 나한테 제물 맡긴 사람 누구야 그거 1오더스 가져와요 그거 야 내가 4오더스로 바꿔줘 1오더스 나눔 아 아씨 맞췄네 미쳤다네 아씨 아 개웃기네 이거 당첨 축하드리고요 끝났습니다